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게임은 작살난다 냥이란 게임이고 우리 물고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물고기를 잡는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구요 별점 4.7처리 게임으로 굉장히 별점이 높은 게임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깔았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작살난다 냥을 치시면은 지켜받으실 수 있구요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모아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4.7처리 게임인데 약간 배경보니까 부드러운거 같죠 화면이 이어면 사실 게임킬 때도 나왔거든요 되게 안사라집니다 사라지네요 뭔가 스토리가 있는거 같다 어 그렇네 있네 그냥 캐주얼 게임이라 써있길래 간단한 게임인줄 알았는데 우편함을 확인해보자 우편함을 확인해보자 이봐 친구 그쪽 서문 어때 바람은 잠전한 편이야 파도가 지방까지 들어오진 않고 하하 이번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건강에 잘 지내라고 혹시 내 낚싯대 가져갔니 아 모두 확인해서 화면 터져 닫기 네 낚싯대를 가져갔니가 메인이군요 의심하기전에 한번 아 이렇게 대사가 안나오고 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아 낚싯대를 가져간게 맞는거네 오 이거 되게 깔끔하다 화면을 누르면 작사를 조준하고 발사를 합니다 공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작사를 발사할때마다 소량의 공개 소모합니다 바닥나면 사냥 종료 이걸 이걸 이렇게 잡으라고 잠깐 너무 무식한거 아닙니까 그냥 쏘는거야? 아 가져오는구나 아 거리 제한이 약간 있나보다 아 정말 잡을수도 있네 이리도 안오는데? 멀레 안날라가잖아 이거 날라가나? 안날라가 멀레 오는건 다 잡아야돼 다 잡아야돼 다 잡아야돼 저거 뭐야 저 아 오 근데 뭐 열말이면은 며칠 먹겠는데 아 별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지 않은데? 어 오늘 오늘 한거 안할거같은 느낌이 들기때매 일간 개다리 신문 오늘의 바다 화창한 날씨 적당한 파도 너만들 평범한 날이다냥 오늘 밤 바다로 나갈까 신나게 잡아보자 이거는 뭐죠 그럼? 아 아이템 사는 거야 볼까요? 작살 레벨업이 있구나 어 혐 이건 아마 소비성 아이템 같죠? 금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공기통 공기통 업그레이든 해야지 내려가 잡는 게 다야? 항해도 가능하다 자 가자 그물 샀으니까 어 이렇게 하네 가자 그물은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 아 보조 아이스템을 드래그를 해서 잡아온다 아 나 방금 처음이었지 약간 아 잠깐 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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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썩 크 오 좋은데 근데 50원이면 그게 많이 주는 거 아니다? 얼굴 아 안되네 저거 뭐야? 주꾸미야? 아 안돼 멀어 너무 오 야 오 저저저 아 그물로 저런 거 잡는 거네 자 11마리 잡았구요 200원을 지금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금이 이렇게 생겼다 그물 하나 더 사자 그물이랑 전기 폭탄은 뭐야 가자 어 괜찮은데 부드러운데 게임이 오늘 큰일 오늘 엄청 큰일 났었어 다리가 많고 말랑말랑 보이는 분홍색 녀석이 눈에 띄길래 잡아봤더니 하면서 기절을 벌였지 뭐야 전기를 내뿜는다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분홍색을 건들면은 지금 전기 걸린다는 거야? 9% 한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잡으면 안 나오나 보다 아 방어력을 감소시켜 방어력이라는 개념이 있을게임에? 아차차차차차 좋아요 저건 뭐냐? 뭐야? 뭐가 문제야 그물로 잡아보자 한번 오우야 400원? 대박 안 돼 안 나와 전기고 나발이가 안 나와 아무것도 저거 뭐 폭탄인가요? 아 됐어 광고를 보고 싶진 않아 300원을 얻었다? 어이 그렇게 뭐 많이 얻지는 않는데 오늘? 약간 시너지 받는 것 같긴 한데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거 없어? 공기통만 있으면은 더 괜찮게 나갈 것 같은데 그물은 그물은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물은 짱이고 골동품을 모아서 이건 뭐야 그럼? 5천 원이야? 세 개를 동시 발사한다 연사령 커다란 작사 어우야 재밌겠는데 이거 게임 이거 잡아서 먹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가서 18분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벌써 이걸 다 잡아야지 나오나보다 뒤에 잠깐만 야 자 거기서 커버하면 어떡하니 자 잠깐만 자 아 산소통이 너무 빨리 나는데? 아 좋아 아직 아직 거리가 부족한가봐 이 작살로는 그치? 아 이러면 잠깐 약간 손인 것 같은데? 아 자 잠깐만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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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안와 아무도 안와 어 됐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돈이 나중에 한 번에 개선되면 좋을텐데 약간 먼저 개선되니까 얻는 기분이 없다 텔레 정신없는데 자 그물 하나 탕체드 링크 뭐죠? 작살 아 마땅히 살 게 없다 미끼 한 번 사볼까? 유인한다 아 유인한다 이거 한 번 사보죠 가자 유인한 다음에 전기를 기저시키고 모아서 한 번에 그물 잡자 좋아 결정했어 스킬 일단 쓰자 5초동안 지속되는 미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싹 모여 싹 모여 어 기절이야 싹 모여 싹 모여 오케이 야 별로 얻은 게 없는데? 쓴 거에 비해서? 업글도 하나도 안 돌렸는데 아 뭔데 아 쟤는 그물로 잡아야 되는구나 아inci 아 진짜 부족해 부족해 데미지가 부족해 500 적자인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이번 사냥은 적자였어 강화를 해야 돼 산소총 내놔 산소총 역시 남는 게 좋아 가자 필수에 필요 작살에 지금 모든 걸 건다 가자 여러 번 가면 돼 날짜 점점 가네요 생선 못 구하면은 골무 죽나본데 아 배를 노리는 게 배를 노리는 게 더 잘 잡는구나 머리 노려야 잘 잡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아 저렇게 애매하게 애매! 아 왜 애 애매! 애매! 아 야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방금 거는 못 본 걸로 해주시죠 클릭이 약간 느려요 내가 느린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인식이 느립니다 우리 샌드하면 되는 건가? 가자 바로 바로 가 볼 것도 없다 야 편지 읽어서 뭐해 까짓 거 별 도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물이 좋긴 하네 근데 그물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지 갈 때마다 돈만 벌면은 이득이긴 한데 너무 안 와 이쪽으로 일로 좀 와줄래? 내가 와야지 내가 저기 끌어서 먹지 좀 빨리 와봐 금물이 짱이고 산소통 가져가자 어 가져가자 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네 해파리가 해파리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이거 한번 벌려면은 그물 있어야겠는데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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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딱 쓸만해 보이는 건 없다 기절시키는 것도 그물 있어야지 어떻게 받는 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해줘 아 18%야 아 한 번에 잡는 양이 18%라고? 아 좋아 150원 이득이죠? 아 잠깐만 얘네 속도에 적응이 안 돼 좋아 나름 괜찮게 먹었는데 아 잠깐 뭐야 저 생각 뭐야 좋아 아 나쁘지 않았어 많이 먹었다 아 충분하다 작살을 좀 사고 싶은데 이거 비싸단 말이야 트리플 작살 저거 사고 싶은 거 일단은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낡은 건물은 뭐야 공기통은 돈 아끼자 아껴 아껴서 가자 재밌네 길게 하겠는데 평범한 날 날짜 바다 좀 많이 들어온 날이 있나보다 들어와 소비템 아껴 줘도 소모되진 않으니까 많이 나오면 그때 쓰고 아냐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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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아깝다 쟤는 아 쟤를 쟤를 잡을라 쟤를 잡을라 아 쟤 잡을라 그랬는데 야 아 야 위에 쟀어 됐다 참치가 내 생각에는 핫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해파리가 더 비싼 건 아니고 구물 하나만 사서 하나만 사서 참치를 노리지 참치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잡아보자 한번 여기서 100%를 잡아야지 번식기 번식기 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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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색깔 저걸 잡으면은 그래 잡으면은 잡으면 아 안 잡히네 쟤는 또 아 뭐야 낡은 구물로 안돼? 고급 구물 있어야돼? 얘는 뭔데? 아 쉴드야 이씨 해파린 버리고 아 자 잘 보자 읽어야 돼 움직임을 딜레이가 너무 심해 그래 그래 내 의도를 잠깐 다르게 맡고 있긴 한데 아 좋아 가자 또 그물로 그물로 한 10원 이득이네 아니야 나중에 할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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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단계까지 않았어 너무 고통스러워 가자 편지 안읽어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겠어 상쾌한 날 번식기인 거 치고는 뭐 별거 없었다 이리 와줄래요? 좋은 생각이야 아 잘 보자 분명히 뭐가 터지는 날이 있을 거야 잘 보고 그물각을 재자 그물로 한번 챙기면은 많이 이득이니까 그물각을 아 한 마리로 안돼 아 그정도로 안돼 그정도로 적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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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야 참치 참치야 참치 일단 이거 아 저거 너무 커 아 아 적자 적자 아 쟤 땜매 오 어 얼마냐 아 아 내껀데 24원 별로 크진 않네 야! 아, 참. 저거 거슬리네 저거. 그래도 천원 모였습니다. 아, 큰 건 안 되네. 강철 그물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통. 각을 잘 재자. 잘 재서 한 번에 싹 쓸어 담아야 돼. 23% 조금 더 많이 잡았네요.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여기 4.7절이 게임이야. 역시 4.7이야. 아니, 이건 그물이야. 그물이야. 그치, 그치. 20원 이득. 아, 잡자 그냥. 아! 아니, 먹으면 돼. 그치. 100원이면 돼. 충분해. 잘했어, 잘했어. 100원 얻었으면 이득이지. 잘 갔어. 업글 했지만 한 번에 죽었다는 게 약간 빈정상하긴 하는데. 이제 미끼도 쓰자. 쓰면서 가자. 다 기절시켜서 방어력. 아, 맞아, 맞아. 방어력 감소가 있지? 그걸로 그물 하면 되겠구나. 아, 들고 갈걸. 너무 거리가 저기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거는? 나와봐 좀.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가 잡을 수 있게 다 와봐. 와봐, 다와봐, 다와봐. 다와봐, 다와봐. 아, 내꺼야. 아, 아깝다. 내가 많이 잡았어, 근데. 아, 그물 펼칠만한 가게 안 나오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 기다렸다가. 아, 1%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아, 아깝다. 아, 200원이면 충분하죠. 약간 믿기는 적자인데? 전부 시너지를 받아야 되나? 아, 이거, 이건 가져가야 돼. 아, 아직 큰 걸 가져가야 되는데. 500원 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요. 25% 잡았고요. 25% 잡았다가 됐나? 이걸 가져가자. 아, 이렇게. 이것도 가져가. 참치 같은 걸 잡고 싶은데, 전기로 한 번 기절시킨 다음에. 참치랑 그 과일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각이 잘 안 나오네요. 평범한 날로 안 돼. 어, 한 번 터뜨리는 날이 있어야 돼. 어, 뭐야, 왜 이래. 미쳤어? 다, 다 먹기로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 쓰지 말고. 조금만 써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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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다 나올 거야. 큰 걸 찾아야 돼. 아, 얜 아니야, 얜 아니야. 어, 넌 내, 내 밥이고. 50원이라네. 아, 뭐야, 안 나오는 날이야? 아아. 실망이야. 아아. 아깝다. 하나도 안 썼으니까. 아, 400원이면 나쁘진 않지. 이렇게 해서 5,000원 언제 모으냐? 어, 저 뭐야. 아, 너무 성급했어. 뭔가 보이는 날이었는데, 우는 날이었는데. 평범한 날이 또. 아아, 이 정도는 안 돼. 큰 거 내야 돼, 큰 거, 큰 거. 기다려서 좀 다 부르자. 잡지 말고 기다리자. 여기까지 퍼뜨려서 부르게 하고. 빨리 조금만 더 와봐.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어,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한 발, 두 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인내를 가져. 인내를 가져, 인내를 가져. 큰 거까지 그물 안 쓴다. 그물 안 쓴다. 아, 이거 한 마리는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좀 기다려봐. 오, 이거는 써야 돼. 아아, 느렸어.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가. 왔지, 왔지. 온다, 온다. 참치 온다, 참치 온다. 아아, 안 돼. 제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방어력을. 그거, 야. 300원? 야, 참. 쟤는 무슨 튀김 같다, 튀김. 일본 튀김. 생선튀김. 이야, 과일 세네. 비싸네. 아, 근데 보조를 다 써버렸네. 아, 꽤 괜찮은데, 보조 쓰니까. 하나. 하나. 둘. 셋. 탱크 얼마야. 아, 진짜 작사 올려야겠다. 아, 나 트리플 작사 쓰고 싶은데 기회가 안 나오냐. 뭐야. 왜 돌아왔어? 왜 돌아, 왜 돌아왔죠? 술렁이는 맞아. 어, 뭐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느낌 온다. 오오오오오오오. 상어 두마리, 두마리. 아. 아. 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진정해, 진정해. 기다려. 기다려, 큰 걸 기다려. 큰 물고기를 기다려. 술렁이는 바다잖아. 기다려, 기다려. 더러운 실드. 실드 배터리 더러운. 아, 재잡으면은 내 거 채워주나 보다. 아, 아. 큰 거 나와야 돼. 아, 잠깐 뭐 한 거야. 아,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냥 끌고 가자.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 그래,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치. 데려오고. 어, 기절 시키고. 끌어와. 오케이. 아, 이거 얜 왜. 얜, 얜 왜 안 돼. 아.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각이었는데. 아, 술렁이는 바다라면서 별것도 안 나오냐. 참 설레기하고 말이야. 이건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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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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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쟤는 내가, 얘는 흑자다. 아, 가지마 제발. 아.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불러, 불러. 부르고. 터트리자, 터트리고. 가자! 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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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너 아니면 손해잖아. 너 못 먹으면은.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너 못 먹으면 손해야. 꼈어, 쟤. 드라곤 됐어. 아, 야, 안 돼, 제발. 야, 조금만 와봐.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쟤는 방어리 때문에 못 가져올대. 산소 없으면 힘든가 보다, 귀엽네. 산소 없으면 나도 힘들어. 좋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서. 아, 아이템 쓴 거 치고는 전혀 이득을 못 봤는데? 나 그냥 금물이라 사야겠다. 금물이라 사야겠다. 금물 믿기는 괜찮은데, 폭탄까지 쓰는 건 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폭탄을 좀 아껴. 폭탄이, 어, 나 폭탄 쓰면은 그냥 큰 것도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네요. 폭탄이 쓸모가 없네. 잠깐 스턴인가 본데. 가까이 있을 때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연기기가 아니라. 아, 부르자. 이리 와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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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 많이 먹었어. 잘했어. 미끼 하나로 이 정도면 충분해. 제먹겠어. 아, 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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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쏘냐. 아, 왜, 글로 쏘냐.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만 더. 아아. 나쁘지 않았다.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네요. 역시, 그물이 짱이네. 다음에는 미끼 그물 콤보를 해야겠다. 잘해서. 미끼가지만. 약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때가 올 겁니다. 자, 가죠. 벌써 여기서 20일 동안 보내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때를, 때를 읽어. 흐름을 읽어. 흐름을 읽어, 기다려. 한 대 때려주고. 흐름을 읽어. 흐름을 읽어. 왔다, 왔다. 300원 왔다. 오케이. 흐름을 읽어, 기다려. 기다려, 흐름을 읽어. 거대한 게 분명 올 거야. 기다려. 기다려. 이런 애들한테 속지 마. 산소통을 아껴. 송사리들로는 배를 채울 수 없어. 아껴, 아껴, 아껴. 산소통을 아껴. 아끼라니까 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분명히 올 거야. 갈 길이, 그 세무 난 거 올 거야. 분명 올 거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일단 불러, 일단 불러서. 그물로. 챙기고. 잡아. 그치, 그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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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80원이야?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빠르지다, 이분들. 1350원. 큰 거 하나 잡으면 컸네. 큰 거 잡는 게 진짜 무조건 이득이다. 자, 작설 업구라고요. 작설 업구는 처음 하는 거 같죠? 미끼 하나만. 나 그물 안 썼나? 나 그물 혹시 도중에 샀나? 분홍 녀석을 보게 되면 또 연락을 할게. 아, 제가 32%입니다. 어수선한 바다아? 말만 어수선하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나와? 어. 자, 생각해보자. 아, 이런 애를 잡아도 의미 없고, 그냥 큰 거 한 마리 잡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런 애들 막 열댓말이 잡아도 의미가 없고, 큰 거 한 마리 잡아야 돼, 큰 거. 안전하게 얘네들만 하나씩 먹으면서, 시간 죽이다가, 큰 거, 큰 거. 큰 걸 불러, 큰 걸 불러. 큰 걸 불러! 아, 얘네들 안되. 큰 거, 큰 거 어딨어. 큰 거 나와. 큰 거. 크. 큰 거 올거야. 어딘선 하자면. 오! 그래 그래! 오지, 오지, 오지. 오지? 그치? 다 불러오고, 터뜨리고, 끌고 와. 오아. 아 으 으 으 으 아 4개 중 한 마리만 잡았어도 아 아니 아직 안 즐거워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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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즐거워 즐거워지면 갈거야 한 마리 한 마리만 잡자 일단 한 마리 잡으면 인생이 확 핀단 말이야 아 참치어선 기분을 알거같애 큰거 한 마리만 줘봐 큰거 한 마리만 줘봐 큰거 한 마리만 줘봐 큰거 한 마리만 줘봐 총사리들을 잡지마보자 얘네때문에 몰릴 수도 있으니까 아 기다려 기다려 인대를 가져 해파리만 오잖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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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건 좋은데 저거 잡을만한 속도가 나오나 일단 그물 아아 그물 적자야 그물 적자야 아아 어 얘 뭐냐 30원 자기들 기다려 그치 50원 아 뭐 50원밖에 안좋어? 된놈 으으으으으으음 아아 찍었으면 딱인데 아아 됐어 이정도면 됐어 충분해 아 괜찮아 괜찮아 120원 정도면 뭐 아 너무 작살 업그란 값을 못 보는데 세진거 맞어? 뭐가 세진거 아 여기서 뜨네 로프 길이 산소 소모량 속도 연쇄력 관통력 아 별로야 별로 안 세졌어 미끼 그물 콤보는 써야겠다 각을 잘 재다가 함부로 막 쓰면 안되네 막 터질데가 있고 안 터질데가 있네 좀 기다렸다가 평온한 날 아직 아니야 10마리 먹어도 어차피 280원 밖에 안하기 때문에 11마리 먹어도 아까 보니까 보너스도 있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기다립니다 아예 완전히 기다렸다 차는 잡지 말고 쌓인 다음에 할까? 불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아! 얘는 아깝다 야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아니야 잘 먹었어 나쁘지 않았어 나쁜 수준은 아니었어 전구 30원 얘 너무 산소결핍 같은걸 죽겠다 이 고양이는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꽤 괜찮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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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썼는데 260원 얻으면 어떡하냐 그냥 사냥만 할까? 얻는게 없는데? 이거 해서? 폭탄으로 폭탄으로 큰걸 노릴까? 작은게 거슬리니까 제거만 하고 폭탄 쓰고 작은거 해서 그물에서 작은거 다 제거하고 큰거 노리자 큰거 큰게 짱이네 작은거 백날 먹어서 소용없네 기다려 파워를 기다려 산소를 아껴뒀다가 나오면 그때 큰거 먹자 송살이 됐어 안전방으로 외출비는 가져가야죠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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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살이 필요가 없어 아 해팔이 필요 없어 기다려 기다려 번개 그물 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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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해서 큰거 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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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로 부족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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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아 오늘 글렀는데 왔다 갔다 왔다 이쪽으로 돌아야 돼 이쪽으로 돌아야 돼 이쪽으로 돌아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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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레이가 딜레이를 계산 못했어 내가 계속 내잖아 이러면은 아냐아냐아냐 아직 몰라 그치 그치 이거 먹으면 핵이득이지 좋았다 아 역시 큰거 한마리 먹는게 이득이야 다른거 다 필요 없어 강력한거 없어 대포작살 이런거 없어? 아 이제 질리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거 그냥 운 좋아서 나오면은 그거 먹으면 이득인데 나온다면 동선도 있고 처음엔 그냥 작살 이렇게 잡는게임이구만 70% 되면 안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 어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 하고 먹고 아니 산소 추가되는거 아냐? 아무것도 추가 안되는데 아 덩어리 어 한방이야? 어 좋아요 80원 어우 80원 아 쟤가 산소를 주는 애구나 저 덩어리가 아 그렇구나 돈을 너무 안준다 했던 이유가 있었네 너야 너는 무조건이야 그치 얼굴 두방 참치 참치 아 아깝다 좀만 있었으면 잡았을텐데 아냐 말잡았어 어 이번거는 컸다 수확 어 이거는 기다리자 어 5000까지 기다려서 어 그냥 사냥하는게 이득인데? 크흫 아 다 필요 없는데? 왕서방 안오죠 왕서방 기다려야되는데 그냥 사냥하고 어 그냥 사냥해서 5000원을 모으자 그리고 트리플 작살로 작살내버리자 최소한 돈은 일단 모으고 큰 거 하나 잡아야 돼 아 얘는 대체 뭐야 1원 더 주는 거야? 다른 것보다? 뭔 차이야 저 빛나는 거랑 안 빛나는 거는? 아 잘 생각해 딜레이를 잘 계산해야 돼 아 아 제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20원 3 아 큰 거 없어? 큰 게 있어줘야 돼 아 뭐냐 얘는? 뭐냐? 에이 손해만 잔뜩 봤네 아 1700원이면 나쁘지 않아 얻은 건 없지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열 번만 더 출항하면 돼 야 이렇게 힘들게 어부들 낚아가지고 복사면 진짜 힘들겠다 아 바로 헤쳐먹는 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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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잡아야 돼 아 너무 멀어 근데 불러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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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 불러와 오오 오늘 회포를 푼다 들어와 들어와 그래 어 저거 먹었으면 이득이야 먹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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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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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기다려 한번더 기다려 한번더 기다려 분명 올거야 돌아서 올거야 돌아서 올거야 그치 그치 아 아깝다 한번더 올거야 한번더 올거야 기다려 기다려 아 저게 말구요 저거 한번더 올거야 한번더 올거야 기다려 얘 얘 먹고 일단 얘 먹고 한번더 기다려 한번더 기다려 올거야 오지 그치 아 한번더 기다려 한번더 기다려 한번더 기다려 제발 와줘 아 글로 오면은 아야야 화면 사라졌어 아 너무하네 흠 흠 야야야야야 저 복원은 뭐냐 뭐야 왜이래 갑자기 어어 쟤 왜이렇게 안죽어 어 아아 진짜 왜야 아 저거 저거 잠깐만 저거 가져오면 산소통 생기잖아 아 됐어 아 근데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이번거는 아 참치를 노렸는데도 많이 먹었네 운 좋네 하아 참치는 못잡겠다 어 쟤는 일단은 지금 데미지로는 백날대로 소용없고 쟤는 거르자 아 나 안사왔다 못해 별일 있겠어? 그리고 그물 최대한 아껴두자 그물 어차피 적자니까 성쇠 잡으면은 최소한만 잡고 흠 흠 기다려 올거야 그분들이 그분들이 올거야 기다려 그분들이 올거야 기다려 사과 하나만 와봐 사과 사과 아니 저속으로 갈 뻔했죠 잘못 눌렀다가 아 사과 왔다 사과 왔다 사과 왔으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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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통 산소통 보고 산소통 잡는 생각하고 제발 성살이 꺼져봐 아아 엉덩이 보이지마 산소통만 노리면 돼 아아 산소통만 천 아 됐어 하아 이거는 그물만 가져가자 지금은 그물이 난거 같고 그물 하나가 땅이고 가자 5천원을 노려 뭘 오래 하겠는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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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아아 아니야 얘네한테 쓰지 말자 봉인하고 큰거 먹고 사과 공기 먹고 사과 기다려 기다려 손도 뻗지마 손 떼고 있어 마우스에서 기다려 기다리면 좋은거 나오더라구 기다려보니까 나오던데 그때를 노리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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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 나왔죠 나왔죠 나오죠 개인 작사 쓰지 말고 이거 무조건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하네 게임이 아니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좋은거 나와 40원짜리 한마리에 40원짜리 이런애들 나와야돼 그래 먹고 얘는 먹고 기다려 더 기다려 그래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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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나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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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그걸 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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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저거 터지는걸거야 풀렸죠? 좋아 지금 오케이 300원 오케이 아아 아 사과 오 예예예 제발제발 아 됐어 90원 오 이제 좋은거 나온다 시간이다 어 시간이 해결해준다 기다리자 한번가서 100원 200원 받는거보다 조금 더 기다리고 600원 받는게 낫겠죠? 갑니다 미끼같은거 다 아껴놔야되네 금을 두개 사서 막 아냐아냐 그건 오바야 기다려 기다려 쏘지마 쏘지마 송사리한테 쏘지마 기다려 아껴 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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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쏘지마 분명 나올거야 너 주황색도 나올거야 산소통 나오면 개만 잡고 참치는 걸러 나갔다 나갔다 산소통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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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통 이리와 잡고 아까 그 90원 자 아 이리오라니까 그래 이리와 아 안돼 제발 이리와줘 제발 그치 그치 기다려 기다려 안 쏘면 돼 안 쏘면 기회가 올거야 전복 나가고 나가래 하고 보고 보고 나가래 그냥 써 그냥 써 그냥 써 오케이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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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플러스 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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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아냐 아 아냐 아냐 나 뭐한거야 방금 아아 안좋아 기다린 값을 못했어 그물값 쪼금 건져왔다 아아 220원 이득이야 부족해 부족해 공기통 하나 살까 하나 사자 공기통이 중요하긴 하다 미리 좀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폭탄이 쓰기 어렵네 딜레이가 있어서 얘네가 움직이는 방향을 모르니까 여러 마리가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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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여기서 한 달째야 아 나 왜 쏜거야 아 기다려 기다려 음 음 나올거야 나올거야 기다려 어 끓는 만큼 오래 버티는데 하아 넌 잡아야 돼 넌 넌 잡아야돼 이리 와봐 한바퀴 돌아 돌아 넌 잡아야 너만 잡으면 이득이야 넌 잡아야 너만 잡으면 이득이야 아니 뭐한거야 어 잡아라 잡아라 잡고 어 얘 잡으면은 제목했죠? 잡아야돼 어 잡고 산소 쪽 벌어주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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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뭐야 얜 뭐야 아아 뭐한거야 기다려 기다려 분명 노란거 나올거야 기다려 기다려 마지막 최후의 1%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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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1%까지 기다려 최후의 1%까지 기다려 아냐 진짜 아닌거 같애 아아 저 산소 먹어야되는데 아냐 일단 써 그냥 어 그치 그치 좋아 어어 아아 어 저기 뭐 오네 또 새로운게 오네 900원? 야아 많이 받다 아 많이 갔다 900원이면 많이 갔어 훌륭해 훌륭해 빗기로 큰걸 불러와야되나 공기를? 아 공기가 제일 중요하네 이거 시간이 갈수록 좋은게 나오니까 공기가 짱이네 기다리자 송사리한테 쓰지말고 아까랑 한방 싸서그래 얘한테 싸야돼 하아 벌써 나오셨네 이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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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하지 송사리 많아서 힘든데 야 봐 그치 어 잘했어 어 소방이면은 좋아좋아좋아 370원 기다려 기다려 주황색부터 나올거야 주황색부터 빨간색 올라왔으니까 얘부터 나왔네 어어어 괜찮은데 지금 던질만 아냐 던질만 하는거 아니고 쓰읍 아아아아 90원짜리가 나와줘야지 던지는데 아냐 가자 그치 200원 약간 약간 별로죠 해파리는 쏘면은 하아 아 놀리네 나를 어디서 지금 어디서 어디서 공기 하나만 내보내봐 어 얘 얘 얘 너무 갖고싶다 얘 이리 와줄래? 아 지금 산소가 안될라나? 아 능력하는것 봐 나 아 아 아 대형 물고기 잡아먹는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산소한번더 산소한번더하고 작살이다 트리플작살 야 버티는게 최고네 세월을 낚는다는 말이 있었어 역시 버텨야돼 베스트는 손도 안대고 있다가 공기 물고기만 잡아주고 그 다음 그물 한번 어 이게 내 생각에 최고거든요 이게 천원각이고 기다리자 큰거 한가리 먹어주고 그거정도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공기만 잘 훑어버렸다가 공기만 잘 훑어버렸다가 이쪽에서 나오면 공기 먼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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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없어? 바로 랜덤게임이다 아 얘는 아냐아냐 얘는 걸러걸러걸러 40원이야 공기 공기 나왔어 일로 와야되는데 맞추려면은 여기서부터 오거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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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같다ан 아아이야아아아 오야아 대박 어 여기 까지만 해assed 이미 본전이야 어 나온 값을 했어 이제 나와야돼 40원짜리말고 50원짜리말고 90번짜리가 나와야돼 90번짜리가 나와야돼 키다려야돼 아니 90번짜리 나와야돼 페이크야 페이크야 어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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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 이라인 이라인 와야돼 아 돌아간다 쟤네 이거 못먹는데 너가 와주면 돼 이리 나와주면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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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아 아 너 멀어 야 제발 한번만 꺾고서 와줘 한번만 아 안돼 그거를 안다 기다리다 판나겠는데 걸자 걸고 아 150원 안돼요 아 나왔는데 90원짜리 인내가 부족했어 인내가 500원밖에 못먹었어? 먹이를 사서 부르자 어 공기 공기 물고기 부르자 불러서 버티자 여러 번 살때마다 비싸지는 이유가 있네 잠수하는 시간인가 본데 저 퍼센테이지가 공기 물고기 나오면 미끼 던진 다음에 금물 던지고 찔러서 먹을까? 아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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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하지마 기다려 어차피 18금이야 50번짜리부터 zug 안간다 23 40이었나 30이었나 얘 나오고 50절이 나왔고 산소물고기 나오면 돼 나왔다 나왔다 나왔는데 거리가 안 닿아 기다리자 아 쟤는 기다려도 되겠다 어차피 걸리적거리는.. 아아 가지 말고 일로와야지 일로와야지 불러야되나?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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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얘 먹기 위해서 이름 작살로만 이득 봐야되는데? 아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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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오네? 어 왔다 왔다! 90번짜리 왔어! 90번짜리 왔어! 아 90번짜리 너무 멀리 있어 아아.. 안 돼 여기서 놀 딜이 아닌가? 여기서 놀 딜이 아닌가? 딜이 안 나오는데? 아 뭐 300원이야? 아 큰거 하나 잡는거 기도해야겠다 그냥 아 최소한만 챙기고 그냥 여러번 갔다오자 가자! 이득이 너무 없어 한번에 5,600원씩 챙겨야지 그래야지 들어오는데 짠것도 한번 잡아줄까? 짠것도 한번 잡아줄까? 너무 큰것만 닦을라 그러면 안 돼? 역시 차근차근 쌓아가야지 그치? 적어도 내 미끼값은 벌어가야지 먹고 살만큼은 기다려 아 사과불고기가 짱인데 돈은 진짜 너무 안 나온다 나왔다 먹고 24원밖에 안주네요 극혐이죠 쟤 챙겨가면 이득 볼텐데 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 아! 모세의 기적 안좋아 아 뭐야 작은것만 가져가겠는데? 아.. 아 아 아 그래 나쁘지 않았어 재료를 안 썼으니까 재료를 안 썼으니까 기름 안돼 아유 천원씩 가져가야돼 해파리 대량 발생 별로 필요없는데 해파리는 아 아 그렇지 하아 흠 왜왜왜왜왜 고정하고 있어 돌아가 야아 많다 야 뭐 사과 사과 뭐.. 사과물고기 대량 발생 이런거 없어? 삼국기 은근히 맞추기 어렵다 어 왔다 공기가 왔다 산소호흡기 왔다 아 좋아 왔어 잘 먹었어 아 너무 큰데 쟤네? 아 방해돼 너무 얘는 잡겠는데? 사이즈가 아 아아 야 그거를 가져가면 어 오오 얘 잡는다 처음으로 잡았다 800 대박 오오야 차백 야아 이거구나 이래서 배 타는구나 야 아까랑 10배 차이 나죠? 오천냥이야 기다려 어어 야야야야야야 아 저거 바꿔주는거네 고물이랑 돈이랑 고물 바꿀걸 별로 뜨지도 않았는데 고물물고기가 처음에 나왔던 걔네들이구나 계속 안나와서 몰랐는데 기다리자 별로 필요한거 아닌거 같던데 왕서방 센걸 잡아야돼 센걸 잡아야돼 좋아 아 참치만 한번 각이 나오면은 참치가 많이 주는데 아 얜 너무 커 생선 좋구요 얘도 좋구요 아아아아아아 산소가 없어 산소.. 산소 불구기가 없어 좋아 아하 욕심내지마 근데 이런거 잡아 다시 봐 큰거 잡을게 그냥 어 그래 데려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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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어 어우 오케이 오 잘 버는데? 제법 벌이가 좋은데 1500원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트리플인가? 야 기대되는구만 뭔가 오 으 ㅎㅎ 으 Romans 으 encanta 구매OU 이 물고기 한마리만 키우면은 평생 생선!! 걱uld가 EU Gir회 이런.. 송사회로 만족이 안 돼 좋아 아! 그래 50원 줬으니까 용서한다 아이씨 까 몰랐잖아 아이씨 아아아 적자네? 아 당연히 흙 짤 줄 알고 던진건데 아 아아 야야야 아야 그래 50원짜리 많이 먹었으니까 아 쟤는 뭔데 저렇게 트트라니 그래 아 아자아 얼마야 90원 어 나쁘지 않네? 아 가자 오늘 길게 갈 것 같다 아 어우 잠시만요 또 이런 아.. 많은 걸 저질럴 순 없지 하랍 ains eli 엠 που 흑 흐 1 2 3 됐다 자 이어서 갑니다 아 뭐야 사냥이야 그물이 무조건 적자다 무조건 그물 여태까지 괜히 샀어 그물 때문에 너무 등돈이 많아 그냥 사냥하니까 너무 잘 잡잖아 그래 깨알같이 하나하다 낚아가 낚아보면 분명 좋은 날이 있을거야 아 저거야 안맞네 왔다 왔다 와 와 아 제발 돌아와 아 야 너무 멀어요 잠깐만 야야 막지마 아 제발 제발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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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사과를 두고 오네 두 발을 맞췄는데 아 아쉽네 공기도 간발이 없고 조금만 더 빨리 먹었으면 사과까지 챙겼을텐데 38일 쌓여가는 날짜수 어 오우야 벌써 왔어? 아야 운다 운다 와라와라 안오네 와라와라와라 와라 안오네 그치 와라 와라와라 와라와라 이번에 큰거 한마리 잡으면은 벌어간다 다음 작사 트리플 작사까지 아 그치 먹고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아 어떻게 그거밖에 안죽냐 얘네 꼬리가 약점이구나 그래 90원 80원 40원 한번더 아 아깝다 다음거에서 작살 간다 악이다 나름 양호하게 잡은거 같은데도 이렇게 고통만 한단 말이야 88% 82% 다음 지역 해파리 대량 발생 나쁘지 않지 해파리가 일단 많이 주니까 돈은 오오오오오오오 이리오세요 제발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리리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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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번 왔다 훌륭해 작은거 적당히 잡다가 해파리 대량해서 해파리 꽂고 빼자 지금 그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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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가자 왔다 드디어 왔다 트리플 작살 아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몰라 신제품 간다 야 생긴것부터가 달라 트리플 에임을 보자 몇프로 다냐 일단 일단 불러와봐 얼마나 날아갈지도 궁금하다 아 좀 많이 나네 두배로 한 세배 정도 아 나쁘지 않네 그럼 어 나쁘지 않네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해파리가 약간 무섭긴 한데 어 어 어 어 스나이퍼 필요없어 스나이퍼 필요없어 어 속무량 진짜 극협니다 캐논작살 이건 뭔데 쿼드작살 어 삼지천작살 톱작살 어 어 어 어 어 느린 연사 속도 아 물국을 쫓아가 아 전기효과에 기절 야 미쳤네 난 스리플이 제일 난것 같은데 지금 멤버중에선 아 가죠 청새치한테 청새치란다 참치한테 전기 쏜 다음에 연사해가지고 잡으면 되겠다 이제 참치 잡을만한 데뷔지 나오겠지 세마리인데 세면데 기다리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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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거린 똑같애 그치 들어와 300원이면 제목겠어 사수통 강화를 해줘야되 이리온 이리온 야아 뭐야 좋아 아 아 아깝다 쟤는 어 두개 먹었는데 사과? 900원 야아 이제부터는 수익이 다르지 약간 작살에 효과를 받진 못한것 같지만 배는 뭔데? 배가 아닌것같은 저거는 음 으음 야 기묘하다 뱃살이 별로 필요가 없네 중국인 역시 중국인이 문제야 어딜가나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이 시 다 돼가는데 클리어 해야죠. 지겨워서 못하겠어 목표가 없어 이제. 아까 이 스트리블 자선 얻었으니까 끝난거야 이제. 이게 내 엔딩이야. 이게 나만의 엔딩이야. 끝났어. 빨리빨리 다 나와봐. 빼지 말고 그치. 아 큰일날 뻔했죠. 아필 저거.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번만 참치 잡아보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하자. 돈을 다 쓰자. 여기서 뿜자.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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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폭탄. 됐어 됐어. 좋아. 여기서 뿜자. 첫날에 500원짜리 금물을 뿌려주고. 뿌려. 청소해. 120원. 기다려. 기다려. 청소해. 기다려. 기다려. 나올거야. 기다려. 기다려. 나올거야. 기다려. 나올거야. 기다려. 나올거야. 기다려. 나올거야. 기다려. 나올거야. 기다려. 쟨 뭐야 야 봐 아 야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가 곤란한데요 야 봐 야 쟤 왠지 광고인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살이다 냥이란 게임이었구요 중독성 있는 재밌는 게임이네요 저도 많이 플레이 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